태식아, 공주 어디 갔어? 태식아, 공주 어디 갔어? 태식아, 공주 어따 놓고 왔어? 공주 찾아와. 태식아, 공주 이리 와. 그래. 공주 이리 와. 그래. 공주 소름이 났다. 태식아, 공주 이리 와. 오빠,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? 공주 한테 가봐. 태식아, 공주 이리 와. 엄마, 이 문 열어 줄게. 공주 한테 가봐. 태식아, 공주 이리 와. 거기 떨어진다, 태식아. 공주야, 이리 와. 오, 공주 어디서 와? 대박. 공주 어디서 와? 오빠 찾아오고 있어요? 공주야. 어이구, 귀여워. 오는 길에 이것도 갖고 왔어? 좋아, 엄마. 좋아. 주세요. 자, 우리 들어가자. 우리 공주 또 놓고 들어가 보자. 공주야, 우리 들어간다. 안녕, 공주. 공주야, 우리 들어간다. 우리 방에 들어간다. 부부, 그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